네, 열린민주당 당대변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.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.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 두 번째 규모다. 등록되지 않은 신도와 전국에서 몰려들어 숙식을 함께했던 지지자의 숫자를 생각하면 그 확산력이 신천지 때 한 지역에 집중됐던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. 이들 중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 방역당국의 초비상에 걸렸다. 5천만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바탕으로 겨우겨우 유지해오던 코로나 방어망에 큰 구멍을 낸 자들에 대해 공권력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. 국가의 구성 3요소는 영토, 국민, 주권이다. 영토가 없어도 주권을 빼앗겨도 국민만 있으면 언제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. 그 국민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. 지금 일부 세력의 준동은 코로나를 확산시키려는 고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. 코로나를 퍼뜨리는 건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한 자살폭탄 테러나 다름없다.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렁의 행위에 자비는 없어야 한다. 집단 감협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요청한 측이나 이를 받아들인 사법부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.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입법, 사법, 행정부의 비상한 판단이 요구된다. 미래통합당은 단호한 입장을 내어 놓아야 한다.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파랄이 당신들의 바람이다. 우리 당 장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, 내 단식 현장에 응원부대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, 문재인 정부 공격에 보수 기독교 세력이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전광훈 목사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키워버렸고 지금 그 부작용을 온 국민과 방역당국이 떠안은 상태이다. 미래통합당은 이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. 전광훈 목사 등 통제할 수 없는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.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. 비상한 시국에 걸맞은 정부 당국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.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회 전광훈 목사 등의 영약에 대하며 전광훈 목사 등의 연기 감사합니다.